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하루 10분 복근 운동 버전이고요. 크런치랑 레그레이즈 두 가지 동작을 10분 동안 할 거예요. 크런치는 20개, 레그레이즈는 10개, 이 두 가지를 붙여서 30개씩 계속해서 반복을 할 거고요. 중간에 휴식은 많이 안 할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면 그때 같이 쉬면 됩니다. 바로 시작할 텐데요. 크런치랑 레그레이즈 자세에 대해서 아직 인지가 덜 되신 분들은 크런치 정석이랑 레그레이즈 정석을 꼭 본 다음에 이 영상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누운 상태에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20개 카운트 할게요. 골반을 말지 마시고 골반은 두고 상체가 올라가요. 하나. 너무 몸을 웅크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척추를 길게 뽑아서 몸통을 수축한다고 생각해주세요. 내쉬고 여섯. 충분히 호흡을 뱉어야지 복부가 단단함이 느껴질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아도 되니까 턱 당기고 복부 느낌을 충분히 한 번 정도 느낀 다음에 내려가 주세요. 10개 더 저 보시면 팔꿈치가 계속 열려 있어요. 팔을 너무 모으지 마시고 팔을 열은 상태에서 등이랑 같이 복부에 힘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해주셔야 돼요. 호흡 뱉고 충분히 호흡이 다 뱉어질 때까지 위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시선은 뱉고 또는 다리 멀리 봐주세요. 두 개 더 갈게요. 그래서 바로 다리를 들어 올리고 가능한 범위까지만 맨 처음에는 45도까지만 내려주세요. 둘. 저는 45도도 허리가 떠요 하시는 분들은 육하시면 가면 돼요. 마시고 다시 다리가 내려갈수록 배는 더 들어가줘야 돼요. 배가 올챙이 배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닫아주면서 배꼽 아래를 늘리는 느낌으로 허리가 너무 뜨는 분들은 이렇게 상체를 든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바로 다시 크런치로 들어갈 거예요. 목을 너무 가누지 못하시는 분들은 손을 그냥 떼고 이렇게 팔 밀어내는 느낌으로 올라오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어요. 다시 깊게 내쉬고 하체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섯. 상복부를 자극시키면서 일곱. 여덟. 복부가 점점 힘들어요. 아홉. 열. 팔꿈치를 옆으로 넓게 벌리고 시선을 배 쪽으로 둘. 복근 운동이니까 복부 근육의 최대치에 집중을 해주세요. 둘. 둘. 힘이 빠지면 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계속 손으로 머리 받쳐주시고요. 복부 힘으로만 상체를 들어 올려주세요. 뭐라고요? 열리덟. 두 개 더? 벌써 너무 힘들다. 다리 들고요. 가능한 범위까지 내립니다. 저랑 똑같이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이 허리가 뜨지 않는 범위까지만. 둘. 허벅지 안쪽도 힘을 한번 써보세요. 허벅지 안쪽을 붙인 상태에서 엉덩이로 바닥을 꾹 누르고 다리를 멀리 천장 쪽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허벅지 안쪽으로 감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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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이걸로만 매일 10분씩 추가 운동하셔도 복부 근육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엔 약간 둥글게 말아올리는 느낌으로 상복부를 수축해주세요. 숨은 항상 내쉬는 호흡과 같이 올라옵니다. 아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허리는 바닥에 내려져 있고 엉덩이는 바닥으로 꾹 눌러주세요. 진짜 힘들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지금. 크런치 20개도 정확하게 근육을 쓴다면 생각보다 많은 횟수예요. 숨 참지 마시고 뱉으세요. 숨 안 쉬는 분들은 얼굴 새빨개지거든요. 숨 안 쉬는 분들은 얼굴 새빨개지거든요. 바로 레그레이즈. 자, 엉덩이에 손을 이번에 넣어볼게요. 조금 더 편하게 다리 내릴 수 있어요. 하나, 충분히 하복부가 늘어나는 걸 느끼셔야 돼요. 하복부 쓰는 느낌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제 운동 영상 중에 아랫배 운동 편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고개를 들고 싶은데 그럼 너무 힘들어져서 저도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운동 효과를 높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상체를 들어 올려서 배꼽을 바라본 채로 진행해주세요. 자, 여러분 한 세트 더 하면 딱 10분 채워주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다리를 들고 해볼게요. 다리 드는 힘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크로스 하셔도 됩니다. 하나, 둘. 하나, 셋. 중요한 거는 다리가 들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흔들리면 안 돼요. 또는 다리 위, 다리 의자에다가 대놓고 하셔도 돼요. 쇼파에 대놓고 하셔도 되고요. 너무 힘들다. 여러분 화이팅! 저도 화이팅! 이번에는 무릎을 펴면서 은유홀 한번 해봐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 하나 더 할게요. 바로 레그 레이지. 하나. 힘줘니까 빨리 할 거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닌데요? 지금 복부 느낌이 딱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힘내서 매일 하는 플랭크 챌린지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복부 군살 잡으면서 복부 라인 기본적으로 잡는데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내일 만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안녕. 아, 짱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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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